아니 방금 아니 아까 전에 닭인가? 아 닭.. 닭 맞.. 닭 맞나? 닭이.. 저거 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짜.. 꿈에도 몰랐어 진짜.. 와.. 창카.. 창카 또 합니다 창카 재밌다 아 네 오리건은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는데 놓을 데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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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로 안다 어? 니? 여기는? 아 좀 애매하다 쓰읍.. 괜찮을라나? 바로 news 와인 드론 2개 드론 4개 드론 4개 드론 4개 드론 4개 5분만 남아있어 창카 1러스트도 바뀌었죠 막았니? 막았구나 이번에 퓨즈... 퓨즈 일러스트도 바뀌었을걸요 아마? 퓨즈 일러스트도 바뀌었을걸요? 좀 뒤로 설치해야겠다 이제 좀 됐네 아 괜찮구나 퓨즈 잠시만요 별로 안좋은거 같다 아 렉렉렉렉렉 왜 자꾸 위에서 소리가 나 어 내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닭 쏠 것 같다 닭 쏠 것 같다 방팩 한 명이었는데 블리츠 뭐야 블리츠인 줄 알았는데 블리츠가 아니었네 아 죽었구나 걔는 뭐야 이거 미치겠다 아니다 그냥 안 안을 한다 귀찮다 어 네모로 나오네 잠시만 왜 네모로 나오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하다가 하다가 더 튕길 것 같은 머니를 폭탄이니까 앞쪽인 것 같은데 맞네 타워 까비 상카 어 밸런스형이 됐습니다 밸런스형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 아 이러다가 아 나 좀 제발 좀 승용이 승용이 되길 바랍니다 승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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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 없나보다 응 안맞아 안맞아 스모크 급해가지고 네 솔직히 진짜 스모크도 진짜 스모크도 저렇게 해서 상향이 된거지 상향이 안 상향 안됐으면 저 그냥 하나 던지고 죽었을거 같은데 분명히 아 창카성우 형 몸집이 되게 크셔가지고 네 진짜 아 그니까 정말 정말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왠지 모르게 최홍만 최홍만 닮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아쌤 응 퓨즈 안 돼 나이슬리 하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겠다 오 마이 갓 웃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아이씨 깜짝이야 안 돼 임마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자 이거를 오셨다 와 사망 영 사망이야 개쩔어 와 영 사망이야 개쩔어 이거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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